원! 투! 투! 니가!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 천번쯤 상상해봤어 근데 오늘도 찬번하고 한번 더 고민 중 막상 니 앞에서 니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제를 맞췄어 아 아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구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유난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거울 앞에서 새벽까지 연습한 인사가 손을 들고 웃는 얼굴을 하고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봐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에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열은 안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속이 왈칵 뒤집히고 일단 왔으면 눈치챙겨야지 날 봐달라구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쿡쿡 아려와 두번은 말 못해 너 지금 잘 들어가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